어 나온다 푸짐한 칼국수에 거두절미하고 딱 필요한 것만 나온 이 한상이 7천원 먹기 전부터 하하 고맙습니다 고소토고 계란하고 김하고 간장 양념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육수 재료가 황태 칼국수입니다 아 황태가 네 황태로 육수를 내는데 한 4시간 고수입니다 와 맛있네요 진짜 네 칼국수는 단순한 재료가 맛의 전부인지라 특히 육수에 공을 더 많이 들인다지요 황태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멸치만 넣으면 좀 비릿한데 황태를 넣으면 비릿맛이 좀 확실히 덜해요 여기는 다른 집보다도 국수가 얇네 얇고 가늘고 이거 국수만도 아주 훌륭한데 네 밀가루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밀가루에 콩가루를 추가해 숙성한 반죽 와 면이 진짜 부드러워 삼척 미로면에서 나는 좋은 콩으로 보이지 않는 맛을 잡았달까요 김치랑 같이 또 알싸하면서도 칼칼한 배추갓자리 한 점 얹어봐요 소면이랑 이렇게 좀 섞어 먹듯이 한번 와 와 국물도 좀 넣고 싶다 네 이런 신선한 조합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음 음 간이 진짜 약간 막 맵거나 막 짜거나 또 그렇다가 너무 달거나 하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ㅎㅎ 뭐 igual 아 요 ל Gy 의 디 우리 그 우리 마지막